한글자막 by 한효정 비이느라 부른다 달이느라 하기엔 너무 리얼하고 자이느라 하기엔 너무나도 운발적인 그들만의 특이한 삶 속으로 남는 좌충돌 취재기 잠깐 포착 그대전의 결혼 도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요 그 많이 먹기 대회 아시죠 그 혹시 얘기하는 그 푸드파이터 우승하신 분입니다 그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오늘 그분 한 번 만나러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기 먹고 계신 분 저분인가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블랙홀 김병만 선생님 맞으세요? 아시고요? 네 반갑습니다 블랙홀 왜 블랙홀이세요? 음식을 다 빨아들인다 그래서 블랙홀 아 음식을 다 빨아들인다고 해서 네 제가 한 총 5분 일찍 와가지고 네네 출출해가지고 지금 이거 먹고 지금 입가심으로 이거 먹습니다 아니 지금 5분 동안 이걸 다 드신 거예요? 네 그냥 어림자보다는 50개가 넘는데 지금 직접 보신 거죠 지금 드시는 거 네 이야 대단하시네 대단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09년 뉴욕에서 열린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에서 1290개로 1등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그 아침만 아침만 안 먹고 갔으면 네 1500개로 넘었는데 아침을 또 드시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1대 했어요 예 그 뭐 뉴욕에서는 열린 핫도그 대회 말고 뭐 다른 데는 또 없어요? 멕시코 간장게장 대회예요 멕시코 간장게장 대회예요? 네 많이 먹기도 해요 아 그런 대회 되네요 에휴 아휴 입술 다 쪼그라더라 죽을 뻔했어요 아 거기서도 1등 하시고? 응 나 1등 아니면 뭐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? 얘기를 안 꺼내지 2등하고 내 얘기 안 꺼내잖아 예예예 예 2등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체격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네요? 등치하고 차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? 위 크기가 어느 정도 되세요 위가? 전체라고 보면 되죠 아 위가 점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? 예 왜 왜 비웃으세요? 아니 저도 굉장히 등치가 좋은데 저도 위가 크지 않은데 아휴 등치 크다고 해서 많이 쳐먹나?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확인을 좀 안 되니까 좀 자리를 옮겨서 한번 즉석에서 먹기도 해요 요거 한번 어 갑시다 예예 그렇지 않게 배고픈데 아 지금도 배고픈데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아 가네 기별도 안가죠 예 한번 가시죠 예 가자 예 아이고 아이고 예 갓 갑시다 예 어우 또 가면서도 이렇게 드시는구나 자 그러면은 아 짜장면을 과연 얼마나 많이 드실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먹어야지 요거 예? 아니 요거 먹어야지 6그릇 예 6그릇 7그릇 아 지금 이거 주문 더 넣으라고 예 지금 15그릇 시키셨는데 예 8그릇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 선생님 많이 자주 오세요 여기? 예 저희 단골이에요 단골 아 그러세요? 처음 이사 오셨을 때 주문하셨는데 예 장난 전한 줄 알고 어 혼자서 30그릇 시키셨어 아 그러셨어요?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짜장 아 간식이었어요 아 간식이었어요 예 짜장면 네네 이제 계속 나올 거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건 오늘 뭐 제한 대회가 아니니까 제한 시간 없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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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요 네? 뜨거워 아 뜨거우시구나 네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식을 때까지요? 뭐하세요? 뭐하세요? 네? 뱉으신 거 아니었어요? 안 뱉어 안 떨어졌구나 안 뱉어 계속 만들고 있죠? 네 일단 50그릇만 주세요 50그릇만 네 네 네 자 한 그릇 네 잠깐만 자 네 자 이제 한 그릇 끝났습니다 자 한 그릇 끝났고 자 자 자 두 번째 왜 아니 예 네 네 네 배부신 건 아니죠? 네 아니 많이 먹는다고잖아 네 그쵸 빨리 먹는 건 아니잖아 네 많이 먹는 거죠 네 50그릇 드시면 굉장히 위가 크실 것 같아요 이제 한 그릇 들어갔으니까 풀어드릴까요? 풀어드릴까요? 네 네 먹고 싶죠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이제 두 그릇째 도전하고 계십니다 빨리 드시지 못하네 빨리 드시지 못하네 빨리 드시지 못하네 뭐 단무지 같은 거라도 더 드려야되나? 아유 아 단무지가 없었나? 안 먹어 안 먹어 예? 단무지 안 해 순대를 안 먹었어요 예? 아닙니다 저도 한 세 그릇 정도는 그냥 쉬지도 않고 먹는데 야 바늘 하나 갖고 와 잘 어우신다 donc 응 자주 와요 시키기는 자주 많이 시키시는데 먹는 건 처음 봤어요 먹는 건 처음 봤다고요? 먹는 건 처음 봤다고요? 지난번엔 계란 뚝대기 한 번 한주 정수 아이고 내려갔다 됐어요 됐어 계산은 15%이세요? 네? 응 뭘 하나만 내가 지금 다 시켜왔는데 이걸 안 먹었어요 내가 아니 시켜 놓으면 못 바꾸지 이걸 어떻게 바꿔 이거를 돈... 가 가 가 돈 내고 이것만 컵을 씹어 컵을 씹어 컵을 빼불러 컵을 빼불러 컵을 빼불러 이거로 됐어 야야야 너희 먹으라니까 이거 사줘요 뭘 사줘요 사줘 그냥 끝났다니까? 너희 먹으라고 이거 다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괜히 쉽게 짜는 거 얼마나 지키면 하는 거야 소리가 너무 느끼는데 소리가 너무 급하게 먹어서 되게 취할 것 같더라 괜찮았겠어요? 아니 소비 액체 인도 액체 액체